다리 다리가 이렇게 남았는데 애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이태와 가지고 요거 뭐 통채로 한번 먹어보죠 요거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에이 뭐 남자가 뭐 먹지 그냥 이것도 한번 통채로 먹어요 그냥 남자의 여세랑 그냥 먹고 그랬나봐 미안합니다 진짜 하지 말아야겠네요 호세 부르다가 아구창 나하고서 친구도는 잘라 드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존심 강한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여성분들은 궁금하네요 자존심이 디지락에 싼 남자 싫습니까? 아니면은 멋있습니까? 별로예요? 아 별로야? 그런 남자는 맛있게 먹어도 별로야? 싫어요? 아 여자 앞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배려 좀 하고 약간 양보하고 자존심 좀 버리는 남자가 좋아? 음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개 싫어 알았어요 한 잔이요 친구들 어우 시원해 보인다 아우 시원하다 자 이렇게 찜닭 좀 뜯을께요 네 야 근데 친구들아 질문이 있는데 왜 찜닭이 안동에서 유명한 거냐 안동이 뭐 닭이 많이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간장이 유명해서 그런 거예요? 안동이 왜 찜닭이에요?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이랬는데 닭을 많이 먹으면서? 간장때문에 그래? 아 간장 아 간장 이 안동이 간장이 유명한 거예요 아 원래 안동 지역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안동네 찜닭이 안동 찜닭이 된 거라고요? 안동네 찜닭? 그게 뭐요? 미스쏭님 10개 감사합니다 안동에서 찜닭이 나온 소리요 안동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안동에서 그냥 처음 원주로 만들어서 그런 거야? 아 별뜻은 없구만 큰 뜻은 없구만요 계속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맛있다 넙적당면이 아니고 그냥 당면인데요 넙적당면 들어가신 분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당면이에요 아 이 중에 뭐죠? 지식인 한 명 발견했는데요 네 우리를 명쾌하게 또 이런 또 의문점을 해결해 줄 지식인 닉네임 맷캠프 조선시대 안동의 부추는 안동네에서 특별한 날 해먹던 닭찜을 바깥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안동네 찜닭이라 부르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 아하 그렇구나 아 대박 아 저런 뜻도 속 뜻이 있었구나 안동네 찜닭 아까 어떤 분이 뭐 안동네 찜닭 안동네 찜닭 그 얘기가 맞네요 이게 아주 용민님 또 중계방에서 한게 고맙습니다 닭이 많이 없는데 여기 또 닭을 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뜯는 장면하고 제가 또 이 당면하고의 조화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닭을 하나 건져 놨는데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당면을 안 놔주냐 이렇게 당면을 여기다 이제 걸쳐서 먹으면 맛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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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맛있다 아 맞다 여기 샐러드가 있었네 당면 먹다보면 약간 짠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 샐러드가 있는데 사이드로 샐러드하고 같이 먹을게요 당면을 손으로 돌돌 말해서 먹어야 돼?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근데 닭이 이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여기 소짜리 시켰더니 닭이 없어요 자꾸 나 해물찜하고 같이 먹느라고 닭이 없네 아이씨 진짜 아쉬운대로 감자 하나 먹죠 네 감자 닭이 없어요 이제 감자 먹어야지 여러분들 가장 싼 거라 그래 원래 찜닭 가격이 꽤 비싸요 이게 19,000원짜리인데 당면만 맞네 닭이 조금 없는 게 아쉽네요 네 나머지는 뭐 야채 자 그러면 좀 아쉬울 때도 있으면은 깔끔하게 여기 또 해물찜이 있거든요 해물찜을 일단은 콩나물 실하게 한번 먹어주고 여기에 또 고니 있거든요 고니는 간장 찍어서 와사비장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야 고니 또 있네요 고니 좋아하시는 분은 동태찌개 시키셔도요 네 요거만 먹죠 즐겨찾기 고맙습니다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또 홍합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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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아 이때 타이밍에 꽃게 하나만 딱 드셨으면 좋겠다 진짜 꽃게가 없냐 꽃게가 없냐 꽃게가 없냐 이 와중에 닉네임 제트형 딴따님 여자친구 없게 생겼는데요 있어요? 아 진짜 개 띄껍게 얘기하시네요 닉네임마냐 음 아 본인이 이렇게 생긴 줄 아세요? 제트형님 짱이 너 얼굴이라도 꽉워야지 아 자돈단 말하시군봐 어 왜 지랄이야 음 그렇게 띄껍게 얘기하세요 자 이 와중에 미더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미더덕이 터지는 맛으로 먹는건데 한번 먹어보죠 또 미더덕 드실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다 식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렇게 물이 나오죠 이렇게 마지막에 그리고 미더덕의 알맹이가 나오던데 이렇게 뚝뚝 빠야 돼 나머지는 뱉고 저번 방송 보니까요 미더덕을 다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미더덕을 원래 그 알맹이만 쭉 뽑아먹고 말거든요 네 공시리다님 고맙습니다 미더덕을 하나만 더 찾아보죠 네 미더덕을 아이고 미더덕 여기 또 쪼만한거 있네 음 음 뱉는거 아니에요? 어잉? 여기 안 뱉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미더덕 다 드세요? 아니 미더덕 다 드십니까? 아니 다 먹어요? 아 정말? 매니저님도 다 먹네? 아 정말요? 진짜요? 귀찮아서요? 근데 왜 꽃게는 안 드세요 저처럼 집게 통채로 뭐요 이거는 또 아 지금까지 먹는 걸로 알고 살았다구요? 우리 엄마는 미더덕 다 먹어? 은근히 미더덕 다 드시는 분들이 많네요 처음 알았네 이것도 아니 우리 집은 뱉길래 난 끝까지 뱉어먹는 걸로 알았지 이게 집안마다 지역마다 틀린 거구만 아 저는 뱉었거든요 음 그렇구만 오 이 와중에 힘 봤다 야 새우 오졌다 새우 이야 이 와중에 미더덕을 찾다가 갑자기 새우가 건져지는 이야 요런 느낌 그쵸? 이야 으쌰 음 맛있다 왜냐면 새우가요 통채로 되지만 진짜 싫어요 머리에 웬만한 영양분들도 다 있고 살도 막 거기 쩔어요 음 맛있다 왠지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뒤져볼게요 이제 뭐 콩나물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곤이 많고 이렇게 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꽃게 보여주고 싶은데요 꽃게가 없어요 음 콩나물 좀 먹고 꽃게가 없어 꽃게가 이제 고rip 다 아까 초반에 쩔abo 꽃게 하나 안 먹을 거 그랬나봐요 우리 후반에 들어오신 분들 미안한데 추천 좀 눌러주고 다음에는 또다시 추가할게요 이거 떡볶이하고 이런 것들은 떡볶이는 오늘 안 땡겨서 안 먹겠습니다 여기 미더덕 하나 더 있네요 이건 씻고 저녁에 뵙는데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되게 오늘 신기한 거 하나 배우고 가네요 거의 뭐 없고 그리고